그러니까 독도 연구를 그 시작했고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쪽에서 연구소 만들면 어떠냐 그런 체의를 해주셨어요. 그럼 독도 연구소는 어떤 걸 독도만 연구하는 건 어떤 걸 연구하는 거예요? 독도 연구권으로 중심으로 독도의 역사, 국제법이라든가 독도에 관한 국제관계 이런 것을 연구를 하지만 물론 다른 부분도 한일관계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하시다가 독도를 만나게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독도를...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은 제가 독도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독도라는 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강의를 했는데 질문이 학생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은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온도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일본 교수님이니까 네, 그런 거죠. 그때도 좀 한일관계에서 독도 문제가 좀 일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장난삼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적이 깊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의 온도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공부해서 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 이후부터 독도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질문 하나 던진 거에 모든 게 바뀌었네요. 네, 그때가 하나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1995년이었어요. 그러나 3년 흡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독도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내셨잖아요. 네,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독도에 대해서 진실을 좀... 네, 처음 독도에 대해서... 그 쓴 책은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라는 책이고 일본 고지도에는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혹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초성 소유라고 나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책에 수록해서 2002년에 발간한 게 처음이고요. 네, 그 다음은 우리 역사 독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독도에 대해서 쭉 객관적으로 본 자료, 자료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독도, 그거는 국제법으로, 현재에 가는 그 이야기죠. 독도가 왜 국제법으로 하는 것이고 국제 전세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어린이들이 더 볼 수 있게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라는 것도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근거는 뭔가요, 정확하게? 뭐 근거는 그쪽에서 갖다 붙이는 게 많습니다. 갖다 붙여요? 뭐 그래도 그것을 내용으로 모르면 일본 내에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7세기에는 독도를 완벽하게 일본 것으로 했고 1905년에는 문서까지 만들어서 일본 쪽의 시마네형의 독도를 편입시켰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용도가 됐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 쪽의 취임만 늘어놓고 있는 것뿐 힙이 연구하며 다 이게 아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